아 안 돼 안 돼. 수리툼 못해. 수리툼 못해. 수리툼 못해. 수리툼 못해. 수리툼 알 수 있어요? 수리툼 한 번에. 한 번에 할 거 같은데. 한 번에 할 거 같은데. 수리툼이 폭발 페이스도 잘 돼요. 네.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. 흔들리지 마. 형 눈을 보지 마요. 눈을 보지 마요. 눈 보면 끝이야. 먼저 공격하시겠어요? 응. 탈락. 너. 주얼리 나가고 후회한 적 있지? 민감해. 민감해. 저는 민감해. 민감해. 너무 궁금하다. 당연하지. 예원이들. 너 강심장 원념 멤버잖아. 넌 뭘 해도 저 자리인 거 알지? 아 이거 심하다 심해. 20년 후에도. 당연하지. 눈물이 고인다. 아 예. 어? 굿 씨. 굿는 지름이. 굿는 지름이. 굿는 지름이. 굿는 지름이. 주얼리에서. 박정아 서인영 정유진 너가 4등인 거 알지. 야 이겼어요 이겼어요. 사열 공격. 진짜 못됐네요. 따라갈 수가 없네. 당연하지. 받았어요 받았어요. 눅기려고 앨범 냈니. 은우 도대체. 얌 ту니로 이동우 씨. 그리고 단점 같은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만났어요. 준비. 이동우 쉽게. 아 저부터요? 네 남자부터. 시작! 지현아 만나서 반갑다. 다가왔지? 매너있게. 흔들린다. 젠트러버. 너 아침에 슈퍼 갈 때도 비비크림 바르고 가지? 슈퍼 갈 때도 비비크림 바르고 가지. 톱스탑병. 연이병. 어떻게 알았지? 이런 느낌으로. 자재해야 돼. 자재해야 돼. 이 정도는 말릴 수 있죠. 그럼요 한 바가지 말려줘. 왜 진짜 갈러. 강호동 씨가 이렇게 합니다. 너도 이제 슬슬 눈까지 주름 보여줘. 아 주름 공격. 야 이거 왜 오셨네. 이게 주름이에요. 이게 주름이에요. 이게 주름이에요. 이게 주름이에요. 동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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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아? 아. 아 잘한다. 아 잘한다. 어우 탈다. 아 잘한다. 아 잘한다. 세월이 지나치지 않다. 아 잘한다. 아. 아 잘한다. 기부 천사에서 독도 지키는데. 기념차는 행동이라고 해서 기념차 드세요. 동해물과 배투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느님이 아니 그런데 기사 보니까 독도 횡단가 이번까지.. 지금 보면 상태는 어때요? 지금은 괜찮습니다. 거의 도착했을 때 정말 위험한 그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. 이 자리를 빌어서 한 최대 동생 2명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당초 한 12시 낮에쯤에 도착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 저쪽에 여기 피아 멤버 두 명이 같이 수영을 했고 서경덕 씨, 송일국 씨 저희 가구 한 최대 30명 이렇게 봤어요. 그러면 도착하면 저쪽 팀 공연팀이 와서 한 40명이 다 수영으로 독도에 입도를 해서 아 이런 공연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파도가 한 거짓말을 안 하고 한 2천 미터? 그건 거짓말하죠. 2천 미터는 너무. 2천 미터 같네요. 한 2천 센티가. 2천 센티. 그래서 버텨. 그래서 7시까지 계속 거기서 하고 있었거든요. 물속에서? 네. 했는데 이거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. 경찰에서도.